SKT T1 안녕하세요 SKT T1의 페이커입니다 오랜만에 또 출국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또 장기간 비행인만큼 저희 이제 또 잘 쉬다가 가겠습니다 유럽에서 저희가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에도 왠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별 예선에서부터 강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잘 준비해 가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 생활에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에서도 물론 한국과 환경이 다를 수 있어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라인이든 중요하지 않은 라인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정글 위드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평소에 하던 대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롤드컵은 네 이번 롤드컵 목표는 우승이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에 준비했던 것처럼 처음에 목표했던 것처럼 이번 롤드컵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롤드컵 조별 예선부터 시작인데 꼭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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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Ãrs Asi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